몸이 좀 허약해지신 분한테도 좋고 보양식으로는 최고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요거 몇 마리 한 번 조어보시겠어요?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라 하면 되나? 뭐야 살아있는 거야? 오! 잠깐만! 소리 나잖아 이게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오! 잠깐만x3 오! 야! 오! 야!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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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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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하하하하하하 집에 갈 거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말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잘 들을게요 평생부터 이런 거 안 시켰죠? 이거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까? 이 친구들이 식용개구리이래요 굽고 찌고 튀겨서 먹어볼 거예요 친구를 먹는다고요? 제 친구는 아니요 하하하하하하 일단은 이거 기절시켜야 되는데 조금 여러분들한테 잔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로만 한 번 담아볼게요 대신 맛있게 먹게 진짜로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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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개구리를 기절시켰고 여기다가는 쪄보고 여기다가는 구워볼 거고요 여기다가는 튀겨볼게요 자 요거를 진짜 미안하다 식용입니다 식용 식용개구리에요 이거 하나 더 나올게요 오케이 오우 야 잠깐만 야 이거 부풀러요 부풀러 야 이거 잠깐만 부풀는데? 야야야 온몸이 부풀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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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졌다 터졌어 찜기에서도 불이 잘 올라와서 자 이렇게 다섯 마리만 오우 오 근데 이거 냄새가 고소하지 않습니다 오우 한 마리만 잘 익혀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 겉을 만져보면 간단합니다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우 야 지금 이건 살아났네 야 미안해 뿜뿜 미안하다 쪄어있는 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지금? 냄새 좋지는 않고요 과연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비주얼입니다 이렇게 꼬여져 오 근데 약간 고기 냄새 나지 않아? 그렇지? 고기 냄새 나 여기 고기 냄새 나 튀김은 한 번 꺼내볼게요 뒤로 쭉 털어주고 이것도 지금쯤 넣어도 될 것 같아 그거 뭔데? 파프리카 파프리카 왜 넣어? 색깔 예쁘잖아 색깔? 개구리에 파프리카가 어울리니? 오우 냄새 좋아 파프리카 냄새 좋아 이렇게 내장채로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진짜 이거 내장을 어떻게 먹어? 빙어나 이런 거 통째로 먹자 좀 작아 봐 안 작아 지금 봐봐 안 작는다 아이가 오우 야 뭐야 내장은 못 먹어 이거 아우 야 뭐야 이거 콘텐츠 제한하자 이거 콘텐츠 제한하려면 누구야? 왜 항상 이런 거 나쁜 건 나만 시켜? 왜 나만 이런 걸 먹이려고 하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먹이던가 진짜 화났어 이거 그만 구웁시다 이거 그만 구웁시다 어때요? 뭐 드실 수 있다면 야 이 £ Four 얘는 왕눈이 친구들이인데 투투한테 홀났잖아요 가져있는 것도 한 번 꺼내볼게요 오! 삶은 계란 냄새 진짜로 진짜 농담이 아니라 삶은 계란 냄새 흐물흐물해 오 뭐여 이거? 안구가 튀어나왔나 봐 저 business 어색 기별 후르acial 찐거거든요? 찐개구리인데 대구리를 요리한다는 거 자체부터가 비주얼이 신경 쓰지 않겠다는 그런 짓인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못 먹겠다 이거는 생선 느낌은 전혀 안 나요 진짜 다 구하고 싶고 이 물기가 뭘까? 몸통에는 뭔가 살이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내장이 꽉 차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거 알같아 이 거품것들이 다 알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이시죠? 이거 뒷다리에서 한 번 먹어볼께요 괜찮은데? 구수하면서 치킨 맛이에요 내가 먹어봤잖아 개구리를 먹어봤잖아 어릴 때 닭가슴살과 닭다리살의 그 중간 지점의 식감이에요 근데 많이 먹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찜은 찜의 평가를 해보면 왜요? 몸통 몸통 안 돼? 나 먹으면 너도 먹는거야? 내가 비디오를 걸어 어? 하하하하하하 정답하다 딱 이렇게 두 조각 트윙클 줄게 내가 먹었죠? 니가 먹어도 된다며? 하하하하 찹쌀같아 어우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맛은 오징어 내장이랑 비슷하잖아 꾸덕꾸덕한 느낌이 이 개구리 내장의 순간 평점을 매기자면 찐 개구리는 5점 만점의 별 세 개 음 맛있다 5점 만점의 별 세 개 5점 만점의 별 다섯 개 질긴 정도가 있습니다. 몸통은 생각보다 잘 분리가 안 돼요. 비주얼도 솔직히 다를 거 없어요. 맛도 먹으니까 먹으니까 다르겠습니까? 귓다리살을 먹어보도록 할게요. 식감은 괜찮은데 우린 애가 심하겠네, 이리와. 너는 귓다리살 정도? 얘는 내장 정도? 어때? 쏙같은 냄새. 민물 가면 누린 향이 나잖아. 그런 향이 확실히 나고 자 이제 내장 전문. 먹어서 되겠어, 엄마. 혓딱지를 몇 년 동안 묶여 놔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. 갑니다. 삼킨 거 아니야? 장비. 장비를 전개합니다. 맛은 똑같고요. 이 구운 개구리의 평가를 좀 해보자면 질긴 식감이 살아있다. 개구리의 누린내가 조금 살아있기 때문에 간을 약간씩 한 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구운 개구리. 저 자바디의 개인 평가는 별점 5점 중에서 1.5점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요리, 개구리 튀김입니다. 요거는 솔직히 기대가 돼. 익숙한 맛인 뒷다리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2점에서 2점이 들어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일 맛있어. 음. 음. 이거 2개는 약간 주저함이 있었는데 이건 맛이 괜찮으니까 개구리라고 생각이 잘 안 나. 앞다리 갔어. 앞다리 갔어. 뒷다리 갔어. 뜯어 먹어볼게요. 진짜. 이건 그냥 통째로 먹을게요. 응 맛있어 치킨 맛인데 동네에 꼬프치 가면 꿀이 꿀이는 한데 맛있어 동네 치킨 비행하실 거 같고 아니 맛있다고 자 이제 몸통으로 한 번 먹어볼 건데 뻔하지 않겠냐? 하하하하 뭐 어떻게 먹어? 아으이씨 개구리 곱창 우리 내장 전문 일로 오세요 아이씨 부르셨대요 내장 곱창이야 곱창 맛있는 거 주신가요? 아니야 뭐가 맛있어 이게 하나 둘 셋 어? 왜왜왜왜왜왜 아까 그게 아니냐 그런 느낌이 아니야 이런 거 보세요 아 몰라 하하하하하하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은 떡인데 이건 보기는 좋지가 않은 떡이기 때문에 보기 안 좋은 개구리 먹지도 않겠다 확실히 그 기름에 튀겨서 그런지 겉바구니 확실히 튀겨먹을 때가 가장 좋겠네요 이 내장은 솔직히 어우 이건 먹기는 쉽지 않아 고난인도의 음식이고 좀 정리를 하면 이 튀김 요리는 절점 5점 중에서 4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등은 이 튀김 2등은 이 찐개구리 그리고 3번은 개구리 구인데 압도적으로 개구리 튀김이 맛있었다 고소함도 고소함이고 거부감도 없었고 치킨 맛이 난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기준이고 이 개구리는 약재로도 많이 쓰여요 스테미나 음식 보양식으로 사용되니까 한번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제 수습 못하겠냐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오랜만에 개구리로 찾아왔는데요 솔직히 고통이야 맛은 솔직히 키로당 12만원 주고 이거 누가 어떻게 쉽게 먹을 수 있겠어요 꼭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고요 보양식을 찾는 분들한테는 안성맞춤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다음에는 더 맛있고 이상하고 기괴한 수산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기야 네 토실토실해가지고 좀 식었는데 한번 먹어봅시다 뼈는 못 먹어 고소한데요 고소한데요 고소하죠 굉장히 내장이 더 맛있어 내장이요? 아니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비주얼 뭐야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냄새 좀 많이 내가 책임질게 빨리 먹어봐 주님 헉 부서 websites 접시 잘 잘 훈련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